다음 편에 계속... 뜸파디니 아달라 인사동 인사동이트 아달라 뜸파냥 떨어뜨끈할지 달람 서울 아 계속 길... 길... 스타벅스 한글 간판도 찍어야지 모든게 한글로 되어있다 이랬다 아까 만들었던 이렇게 하면서 한국말로 이걸 소개하면서 가면 이거 들으면... 어 번역만 했으면 되잖아 이미 지갑서 그니까 이제 생각... 어! 반... 바하사 빠빤 이끌란 다리스마 토코 아달라 바하사 코레아 내 안보여 근데 아 다 반약 토코 토코 튼 땅 아다 코레아 간 바하르 토코 인이 아달라 토코 양 문주할 끄덕 하회 끄덕 하회 아달라 끄덕 아다 코레아 부르맛 짬 구독 부르맛 짬 구독 스타벅스 커피 찍자며 스타벅스 커피 찍자며 아 다 반약 부르맛 짬 스타벅스 커피 찍자며 스타벅스 커피 찍자며 스타벅스 커피 아래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토코 코피 아달라 스타벅스 이렇게 조금씩 붙여도 되겠다 여기 가는데 도쿄이니 문주할 반약 액세서리 이니 부하야 문주할 단 라인 라인 아다 부르마짬 액세서리 아다 부르마짬 이거 뭐야? 여쭙는 건데 문화 소개하는 사야마우 멤버로 끊을 깐 뜬다 꿀타래 꿀타래야 달라마칸은 트래드쇼날 고래야 이뚜하니아 티마칸 불레라자 따피스카랑 바냐고랑 문이 맞지 이뚜주가 스프르타나 마두양 기타파이 문구한 니피스 스프르티 암모 꿀타래 하얀가루는 옥수수 전분 밀가루가 아니라 옥수수 전분이에요 꿀은 숙성을 시켜가지고요 우리여러분 헤엄가신거에 든나네요 딱딱하죠? 나무도구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요 뒤에도 구멍을 뚫어줍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여러분 여자분들 세분이나 계시니까 머리카락처럼 가늘다라게 만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조금씩 손 힘으로만 가늘고 가늘게 늘리고 늘려가지고요 제가 16,384가당이나 받을거에요 별로 믿는 운치는 아니네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임금님은 먹었던건데 지금은 이렇게 돈바이스도 먹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꿀떨이가 잘 됐습니다 대가닥이에요 짜증나 대박 짜증났네 한 번 더하면 16 한 번 더합니다 512,1024 맞아요 중간국수인데요 벌써 그만해요 이제 거기까지만 오와 하지만 아직까지 찰랑찰랑해 한 번 더하면 2048가닥 하나 드릴까요 4096 8000 8192가닥에 마지막이에요 한 1분 걸려요 16,384가당 진짜 우리 여러분 머리카락처럼 가하잖아 이렇게 나와라 자잔 대박 대박 진짜 머리카락 같아 그냥 치지마 치지마 죄송합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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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틀 단바당 단단단단단 나잉나잉 까닭까랑이 단바 조콜릿 다온 단단단단 나잉나잉 안에다가는 맛있는 이렇게 포도 아보우 땅콩 같은 갱잎 돌돌돌 말아가지구 여리도 필요 없어요 맛있냐? 뭐시나? 마두랑 까따만 했을까? 빨리빨리 해야는데 인사동에 더 데Itabad 양이 습을 삼지길 어린이 acts 가 tenth페스티벌 그 보다에안 양크칠리 델에이 들어간 데일럼문땜에 50분 후에 이곳은 4 란드에 있는 단어 여기 있는 랄드, 레시니, 레시피, 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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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드 에이패 랄드 지금 하루가 한잔? 4천원! 이곳은 이곳으로도 다진것이라고 할거에요. 혈관은 대로iggly 4th예요. 한국의 소리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많네 아 뒤로 한국에 있는 사람이 많네 한국에 있는 사람이 많네 한국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 안하냐 하다든지 문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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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ien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